Q. 이 동생은? Q. 이 동생은? Q. 이 동생은? Q. 이 동생은? 둘이 같이 들어와요 Q. 이 동생은? Q. 이 동생은? 만약에 앞사람이 잡았잖아요 그럼 뒷사람이 치고 들어오는 연습이에요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뒷사람 들어오면서 확실히 잡아줘요 그렇죠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막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 잘 쳤다고 막 들어오니까 이게 로테이션이 잘 돼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빠졌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치러 나갔잖아요 그러면 미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있다 뒷사람은 여기 삼각을 보잖아요 그때 뒷사람이 커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확실히 나갔을 때 이거 봐요 앞에 사람은 여기 못 칠까봐 여기 찔끗 나간다 봐요 그게 아니라 확실히 빠져줘야 뒷사람도 아 여기가 비었다 생각하고 커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완전히 나갔을 때 뒷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나갔을 때 그렇죠 그래야 여기 백에 있는 공도 앞사람이 편하게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앞에 오면은 내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확실히 빠지면 뒷사람이 여기 커버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여기 완전히 갈랑갈랑하면은 둘 다 안간단 말이에요 확실히 빠져줬으면은 뒤에 있는 사람도 아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다시 준비 앞사람 확실히 빠져주면은 뒷사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들어와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내가 됐으면 반대로 가 내가 됐으면 반대로 가 내가 됐으면 반대로 가 내가 됐으면 반대로 가 완전히 빠졌을 때 뒷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빠졌을 때 뒷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셋 하나 둘 나 로 나 로 나 로 잘 보이세요 아 진짜 제영 잡아요 잡아요 다 잡아요 나 스톱 나 근데 앞사람이 다 나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들어와야 돼 그렇죠 나 둘 나 둘 나 둘 근데 제가 분명히 앞에 사람이 완전히 밀려서 빠졌을때만 바꾸라 했는데 편하게 칠때는 앞사람이 다 쳐야돼요 이렇게 해서 못 치는거일때만 뒷사람이 나오고 자 해봐요 편한거 다 앞사람꺼 그렇지 완전 이런거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이런거 하나 둘, 그렇죠 쉽게 양복하면 안돼요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데 이런거 올려봐 분명히 나갈수 있는 이렇게 사람 심리가 다 양보하려고 한다며 힘들면은 편하게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이런거 계속 여기로 나가잖아요 여기 100%로 제가 70%만 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하고 그냥 다시 가요 이런거 이제 뒷사람이 들어오고 하나 둘,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뒤쪽으로 빠진거 다시 하나 둘, 하나 이런거 그렇죠 이것만 잘해도 게임 잘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잡아야 그렇죠 하나 저거 지금 판명하고 가야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거 하나 둘 하나 둘 나! 그렇지. 오오! 오오! 오 잘했어, 잘했어. 오 잘했다, 잘했다. 이거예요, 이거. 알겠죠? 5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. 잘했어.